증권주가 최근에 무서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실적 기대감에 증권업종의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운영 손이익을 배당 수익으로 상세할 것이다 라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형 증권사들도 역시 수납매에 따라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권주 투자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조연경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뭐 말씀드렸듯이 증권주입니다. 증권주가 뭐 작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증권계좌도 많이 개설하고 자금도 많이 투입하고 거래도 많이 하시니까 수수료도 쌓이고 이러면서 작년부터 증권주들의 실적이 좋다 좋다 를 의미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1분기의 실적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아시다시피 작년 코로나 쇼크 이후부터 해서 또 시장이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많은 유동성 자금도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국내 증시가 역대급으로 또 화랑장이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닌데요. 그로 인한 어떤 올해 1분기의 경우는 특히나 증권주들의 어떤 실적세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 초를 우리가 대비를 해봤었을 때 거래대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3월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 상승으로 인한 또 운용 손익 감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요. 또 이 부분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수익에 대한 부분으로 충분히 또 상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시장 대부분의 예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특히나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중소형주 증권사들의 어떤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저희 말씀드리는 중에 실적이 또 나왔습니다. LG전자의 실적이 원래는 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조금 전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자, LG전자의 실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매출은 18조 8,05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보시는 밑에 자막 나가죠.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5,17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여서 일단은 호우실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LG전자의 주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LG전자 지금 1.25% 상승하고 있습니다. PD님 차트 한번 볼까요? LG전자가 지금은 1.56% 상승하면서 16만 2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이번 주 LG전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한다는 이야기 공식적으로 월요일에 했고, 오늘 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LG전자 1분기에 잠정 영업이익이 1조 5,17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조용경 연구원님께 좀 코멘트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도 일단은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보여줬고, LG전자 실적은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LG전자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또 좋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삼성전자와 함께 이렇게 대형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또 코로나 어떤 쇼크를 통해서도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증권주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의 어떤 실적 부분에 있어서 2분기, 3분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